안녕하세요 장난과 강좌입니다 제공폼직한 호시인거스 환영입니다 오늘밤을 보보느냐 바로 변신합신연구소 다이노코 시즌2 공룡열딱체 G10 그레이트 울트라 디세이버블 앙킬이 되겠습니다 쿠트라로돈 트리아테카 케라토코 앙킬로 블레시오 브라큐 디메트로돈 메모드 제이비 케라토 자 이렇게 총 공룡열대 합체할건데요 왜 9대밖에 안보이냐구요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죠 와아아아아아앙 지금부터 G10 합체 합체 팩2 거뜬트로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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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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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ng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G10을 만나봤는데요 어때요? 여러분 재밌었나요? 저런 너무 재밌었는데요 변신화체 끝은 어디일까요? 다음 변신은 누구? 여러분 다음 변신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고고 다이노코 고고 다이노코 최강공용화체 최강공용화체 최강공용화체